더 재미있게 더 재미있게 될 것입니다. 아, 마지막 하나요. 반갑습니다. 드디어 다크 브라더 후드에 방어 후드를 묻는군요. 도전과제 달성함 떴어 간단한 질문들을 해 봅시다. 다섯 개의 규율이 우리만의 규칙 우리만의 규칙이 뭔가 끝부분은 가족을 사랑해주세요. 그것을 하고 모든 것들은 부족할 수 있네요. 나이트마더가 누구지? 그렇군 시티스는 5명을 보내주고 그녀는 그녀의 규칙을 지켰습니다. 그래서 나이트마더에게 믿을 수 있다면 오늘은 그녀는 원 X 두근무의 규칙입니다.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규칙은 네, 몇 년 전에 나이트마더의 규칙을 받은 나이트마더의 규칙은 브라빌릴에 벽에ized 저는 그 규칙이 안될 quiser 길을 빌 glow 몇 년에서 그녀의 규칙을 잊지 않았습니다. 다른바 또 다른 문장을 받은 혹은 일부는 죽음은 안걸리면 되네 흠 리프트에 있는 도둑길드로 또 또 가입해야겠구만 또 야 그럼 얘들은 의식하는 애들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야? 좋아요 아 얘 결혼도 했어? 예 일단 저장하고 이 순간이야 통곡의 당검 야 가족이라며 가족이라며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73%야 훔칠 수 있어 통곡의 당검 훔칠 수 있어 좋아 훔칠 수 있어 우린 이걸 훔쳐야 됩니다 이걸 훔쳐야 돼요 됐어 아 드디어 드디어 손에 넣었다 드디어 손에 넣었어 힘들었다 아 다 배워야지 저 끝에 있는 걸 열리는 구나 은신은 벼둑으면 벼둑도 좋은구먼 오케이 또 세이브 세이브 하고 물품을 정리하자 이제 통곡의 당검이 들어왔어요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통곡의 당검 체력을 흡수하는 크으 기가 막힙니다 딱 멋있지 않습니까 생긴 것부터가 간지가 철철 흘러 이걸 다 이걸로 바꿔주자 소리오시 움직이는 크으 기가 막히네 이제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쓰면 되겠군요 나중에 나머지는 뭐 팔아버리면 되고 좋아요 힘들었다 누굴 만나라고 그랬는데 요 내부에는 없나 만날 사람 조피테크링 쭉 내려가볼까 뭐야 얘는 네 얘한테 받으라고 한 것 같은데 야 너한테 뭐 받으라고 했단 말이야 왜 자꾸 문자가 오냐 성현 나지어 아 얘 나지아가 아니구나 너구나 레드기어 쪽인가 약간 홍인인간이네 자네가 우리 도대회 침묵간지 지금 컨셉은 약간 침묵간지입니다 좋아요 응? 어디서 뭐 펑펑 소리가 나는데? 응? 뭔 소리야? 아 얘가 견갑방어 훈련을 올려주는구나 아 아 소지금이 딸려 자 첫번째 그래를 줘 나피 나피라는 이름의 거지 전직농부인 파피로스 나피를 죽여라 어 패는 소리가 이거구나 야 열심히 패는다 훈련 열심히 하네 일단 침묵간지 일단 침묵간지 도모아베의 종족 도모아베의 종족 옛날에 다른 조직이 있었다 여기서 뭐 용원은 또 없네 뭔 용원이냐 이건 Kill my cop for death 용원 용원 이거 무슨 용원이지? 어 네 영원해요 나중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 어차피 지금 당장 쓰지도 못하네 내는 뭐냐 아 아 세명중에 고르는거 침묵간지 아 얘가 연금술을 밝혀주네 트레이닝 뭐파냐 뭐파냐 개똥지 빠귀알 락핏 오 투명화 좋네 아 얘는 포션료를 많이 파는구나 얘는 연금술사네 뭐 어디한테 팔거는 없는거 같다 좋은살인데 이게 가브리엘라 뭐하는 애냐 침묵간지 넌 넌 넌 넌 넌 특별한게 뭐 없는거 같애 트레이닝받을 수 있는디 넌 침묵간지 침묵간지 아 아 깜짝이야 이게 마이 아 아 침묵간지 모모 침묵간지 이 거미가 에안용 거미를 키우는 것 같은데 갓 이 거미가 에안용 거미를 키우는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이건 뭐야? 가지고 봐 대단한 맛 음 체감 단돌로 넣어뒀겠다 어? 여기 안에 있네? 어? 골드네 별거 없군요 나가면 용 있는 거 아니야? 아까 용 쌩까고 들어왔는데 확실히 여기 안전한 거 같긴 하다 안전하다고 느낌이 퍽퍽 들죠? 난 안전해 이런 느낌 데스벨 오 야 거룩한 목적이네 은신 기술로 해주는 거 좋습니다 가지고 갑니다 나이트 쉐이브 음 좋아요 빙크 병 뭐 그런 게 있네 냅둡시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멋있다 스테인 글라스로 이렇게 해놓는데 오 야 자 그래도 털건 다 털어가야지 멋있다 이거 스샤 찍어가자 여기 스샤 찍어가야지 호잉 멋있는 건 찍어가야지 여기도 엄청 미러처럼 돼있구만 그래서 이 늙은이는 어 갑자기 나 때리는 줄 알았네 정말 아 아 아 아 아 아 아내가 아스트릿은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그녀가 불편한 것이다. 그는 그런 권력을 할 수 있는 것이다. 다른 사람이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. 안녕, 틴핏. 아저씨는 다른 곳에 관한 것이다. 잘 죽여서, 항상 죽여서. 받았는데 잘 있어 야 이것도 뭐 올려주는거죠 경치 변함하고 가져갑시다 암살자이로 암살자의 두검 이거 다 주는거잖아 주는거는 뭐 지금 다 있으니까 갑시다 용 다시 안나왔으면 좋겠다 용 없다고 해라 제발 일단 여기 세이브합시다 용 제발 없으세요 제발 음 저 아스트리드가 대빵이구나 성지의 대빵 용 아직 안가는 느낌이야 물품 뭐 잡다하게 맞네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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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야.. 용..씨..아직도 있어.. 저거 잡아야되나..? 세이브하고.. 잠깐.. 지금 퀘스트 가리키고 있는 곳이.. 여기네.. 여기 끝에 덩가드 요새 있고.. 해골더비 산마루.. 난파선.. 인터홀드.. 엑소호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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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바스태드가 어디야..? 표식이 뜰텐데.. 퀘스트 로.. 아 현자들이 있는 데까지 가야되네요. 결국은 현자들이 있는 데까지 가야되네요 그럼 여기서 가까운 위치가 어딨냐 없네. 헬겐에서 가야되네 아 드래곤 때문에 빠른 이동 못하네 아 저 드래곤 잡아야돼? 잠깐만. 마법 오우야 눈에 띌 것 같애 불에 쑤고 난리 났는데? 어 발각됐어 아니구나 용한테 발각된건 아니구나 겁나 싸우고 있나본데? 오이씨 시민들을 고기방 빼야면서 같이 토벌한다 잠깐 뭐 바를거 있나 공수를 일단 먹고 쟤네 아이스브레스를 뽑네 동생 동생을 먹여 동상 우선 이것도 팔도 많이 없네 일단 이거 해 어디갔어 어디갔어 사이로 사이로 저거 잡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얘는 단검으로 어떻게 칠 수가 없다 됐어 내 쪽으로 공격하는게 아니야 좋아요 저럴 때 단검을 지내야 되는데 어차피 은신이 안통하니까 멀리서 안전하게 쏘자고 저거 좋아요 숨어 왁탈은 내가 먹는다 됐다 태연하게 다시 가는데 저 친구들 이건 뭐냐 오 야 이거 이따가 금 금 변화맘법 다 감소시키네 다 어 좋아 다 빨아먹어 으 느려졌어 어 또 흡수한다 힘 세고 기운찬한 침 인 아닌 저 저녁이구나 그래서 이건 언제 쓸 수 있는거야 킬 마크 포더 데쓰 그렇지 내가 잡았다네 그렇지 진짜 죽었구나 내가 잡았네 야 칭찬해줘 내가 잡았다고 내가 잡았다구 야 내가 드래곤 잡았는데 빙둥대지 말라니 너무 말이 너무 하시네요 오 아 느려 일단 이거 팔자 여기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젠장 다 닫았어 안 되겠다 대기 9시로 만들어 놓는다 실시 히 좋아요 9시로 만들어 놓으면 열어놓겠지 10시에 여니? 그렇지 9시로 열네요 아 5시로 공간의 5시로 집 닮은거는 팔아버리고 아 이 새끼 돈이 없네 쳐줄 수 있는건 쳐주죠 60골드 밖에 없소 이 정도면 됐겠지 형제대행금은 그 누굽니까 좋아요 저장을 해줘야겠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